안녕하세요 저는 마희룡입니다 처음에 인사 하는군요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댄스업 있고 중강평가 있고 몸.. 몸.. 몸 힘들어요 더 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시나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희룡입니다 오늘은.. 오늘은 중연습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월만평가도 날이 가까이니까 가까우니까 시간 얼마 안 만났으니까 많이 연습하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염색하고 있었어요 어때요? 멋있.. 멋있.. 모르겠습니다 무의상 피팅 있어서 멋있는 옷 옷이나 바지 있어서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너무 멋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감사합니다 오늘은 11시부터 12시 밤까지 한 곳으로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모자.. 귀여워요 귀여워요? 오늘.. 긴 자.. 긴 자.. 긴 자.. 님.. 레슨.. 있어서.. 너무 긴장.. 했어요 재미.. 있을 것 같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은 했던 댄스는 오늘은 했던 댄스는 어.. 팟.. 어.. 팟빙 어.. 여러 가지 있어서 재미있었어요 재미있었어요 오늘.. 아.. 어제는 촬영 늦게까지 있어서 오늘 조금 늦게 왔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